내가 알던 그 형 어디 갔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나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를 가신 상태입니다. 그 대신 오늘은 제가 라인이 못지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7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45% 정도가 되는 분께서 전세가율 10년 만에 최저 수준 매매값 전세값 동반하라 길어지나 거의 몰표 가까운 투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길래 지금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까? 기사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전세값 전세가율 뚝뚝 집값 납복 더 커지나? 이게 2023년 2월 20일 기사예요. 전세가율이 10년 만에 최저예요. 매매값 전세값 쌍글이 하락하나?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값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되는 것인데 전세가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높아지든지 지금 매매가가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낮아지는데 매매값보다 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값보다 더 떨어지는 서울 전세가 금융위기 때와 딴반이래 지금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매값, 전세값 동반하라 하고 있다. 전세가율 10년 만에 최저다.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흐름. 기사를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값, 전세가율 뚝뚝 전월 전세가 지수 마이너스 4% 육박이에요. 전세가 지수라는 거는 KB 부동산에서 가격이 전월 대비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조사를 하는 지표인데 전월 대비 전세가가 4%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4%라고 한다면 정말 큰 숫자고 보통은 0.2% 정도 0.3% 정도 떨어져도 와 많이 떨어지네? 1% 정도 떨어지면 우와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이게 4%가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가 떨어지니까 25년 만에 최대 하락이 되는 겁니다. 전국 입주 폭탄이 또 임박했어요. 입주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물이 많죠.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 또는 월세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가 많아지면서 매매 효과까지 같이 끌어당기는 매매 효과가 하방하는 부채적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율이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4%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98년도 5월 이때가 6.74%였어요. 그때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전세값은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2% 정도 12월에 3% 초반대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마이너스 4%에 가까운 지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점점 갈수록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지수라든지 매매지수가 한 번에 뚝띠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하고 또 서서히 감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다음번에 더 커질지 더 줄지 마이너스에서 조금 더 줄어드는 마이너스냐 아니면 좀 더 커진 마이너스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최근 신규 입주 물량이 전세가격 하락을 더욱 구체질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금 서울에 공급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특히 강남구 이런 좋은 지역에서 공급이 좀 많고 실제로 매물도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거의 1300개씩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물량이 많아서 전세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팩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마이너스 2.19% 12월 마이너스 3.29% 23년 1월 마이너스 3.98% 전세 하락폭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이때 IMF 때 얘기했죠? 마이너스 6.74%였어요. 그때 이후에 최대 낙폭입니다. 전세가율은 11년 만에 최저예요. 2012년 6월 52.1%예요. 23년 1월에 이제 52%가 됐던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전세가율이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락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매매 하락폭보다 전세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세의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함께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 KB 부동산 통계를 보실 텐데 왼쪽 탭에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KB 통계가 있습니다. 이 KB 통계에서 월간 통계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월간 시계열을 엑셀표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탭이 많습니다. 탭이 59번까지나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뭘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먼저 볼 거는 시점을 비교한 거예요. 매매와 전세가 함께 떨어지는 구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주간지표로 마이너스 0.2 또는 플러스 0.2 정도가 되면 그래도 많이 좀 증가했네, 하락했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달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0.8에서 1% 정도가 되게 되면 와, 그래도 이거는 좀 하락폭이 크네 상승폭이 크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음 부분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은 1998년 4월의 전세 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샵으로 되어 있는 건 뭘 뜻할까요? 아, 이 칸 안에 칸이 부족해. 그쵸. 숫자가 더 많아.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부분인데 지금 바로 앞에 3월 달에 마이너스 7.53 그리고 뒤쪽에 5월 달에 마이너스 6.74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체 어떤 숫자가 있었길래 지금 샵으로 표시됐느냐. 마이너스 10%가 넘어갔던 거죠. 아,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만큼 많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와 전세가 둘 다 떨어졌던 적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1998년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IMF 때였죠. 그리고 2004년 이때도 같이 떨어졌어요. 이때는 카드 사태가 있었던 적입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이죠. 지금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전부 다 떨어졌을 때 매매 하락폭보다 전세 하락폭이 전부 다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금융위기가 분명히 2008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는 왜 표시가 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딱 2008년도에는 매매는 상승했습니다. 매매는 상승했고 전세는 이거는 연기준이에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구간이 했던 거는 98년, 2004년, 2022년 이렇게 세 군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을 딱 할 것 같아요. 나의 형 거 안 봤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려줘, 그려줘.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맞아요. 나이님은 화가던데 왜 너는 화가가 아니야? 너도 그래야지.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이걸 좀 더 쪼개서 지금 연 단위로 봤지만 월 단위로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많이 빠진 적 있다. 이제는 이렇게 볼 거예요. 빨간색은 서울의 매매지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서울의 전세지수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 거냐면 둘 다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서울의 매매지수보다 전세지수가 더 많이 빠졌던 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빠진 구간을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22년 11월부터 1023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마이너스 9%가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2019년이죠.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마이너스 1%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 5개월 동안 되지만 앞에 2022년도보다는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그리고 2008년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마이너스 5%가 빠졌습니다. 이때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점이죠. 그리고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간중간 상승한 부분도 있고 하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을 좀 나눴어요. 3개월 동안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7개월 8개월인데 8개월 중에 한 달 정도가 플러스였어요. 7개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4% 각각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 봐도 어? 뭐지? 이번 3개월 동안 빠진 게 훨씬 더 많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왔습니다. 이때 어? 뭐야? 97년 11월부터 98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마이너스 36.31% 아 아 아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때 샵으로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이 정도로 마이너스 36% 정도까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그때 98년도에는 더 많이 빠지게 된 거죠. 4배네요. 4배.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였나 97년 12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최고 연 16에서 18% 인상 저희 지금은 올랐다 올랐다 해도 8% 정도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2배 2배 가까이 됐던 거예요. 더 크죠.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지금은 그만큼 금리가 아니지 않아? 지금은 금리가 98년 수준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리를 예금 금리로 좀 볼 텐데 한국의 예금 금리를 과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현재 기간까지 봤던 거예요. 지금 98년도라고 하면 이때 15%가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이 정도로 높았던 부분 이때가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는 5%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될 거예요. 지금 IMF 시절에 금리가 10%였다가 갑자기 급등을 한 거잖아요. 18%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비용이 너무나도 부담되는 거죠. 미리 준비를 못 했을 테니까 이때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죠. 금리가 IMF 때부터 좀 내리다가 다시 또 올라갔던 게 스물스물스물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가 다르죠. 이래서 조금 충격이 좀 덜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도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급한 편이죠.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으로 압박까지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소홀 집값이 반등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결, 동결, 동결 하다가 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집값이 바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적인 부분이든 수급 상황이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금리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급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똑같이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울의 매매 지수예요. 파란색 부분은 서울의 전세 지수고 회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연간 서울의 공급량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조금 전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을 하되 전세가가 조금 더 많이 내렸던 그 시점을 표시를 해뒀던 거예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까지 총 평균 공급량을 보니까 5만 호가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2000년 이럴 때 공급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빨간색 지표를 보시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2002년 2003년 2004년에도 공급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이 좀 많았죠. 2019년 2020년 2021년 공급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2019년 2020년 2021년 공급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매도를 생각하신 분들도 많고 그 전에 미리 집을 파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집값이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죠. 자 그럼 전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전세 같은 경우는 1998년 아임프를 기준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랐죠. 파란색 그대 불을 보시면 돼요.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보면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공급이 없대요. 부족했어요. 부족했죠. 그게 좀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10년도부터 2016 2017년까지 어땠어요? 공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적정 공급량보다 더 적었던 거죠. 그랬더니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공급 같은 부분은 전세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싶다고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라든지 계속해서 공급 조절을 해주고 있거든요. 공급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산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분야의 무덤 경기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완급 조절을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 시장이 좋을 때는 공급이 좀 늘어나겠죠. 시장이 또 좋지 않을 때는 공급이 줄어요.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있다고 무조건 매매가가 내리는 것도 공급이 없다고 매매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진짜 공급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급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는 사람의 마음 이런 심리라든지 이런 거는 공급이 많던 적도 왜냐하면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었던 적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정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고 무조건 내려가는 것도 공급이 없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살 때 중요한 부분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꼭 이걸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형 나 지금 왔는데 분명히 조금 늦게 오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딜 가나 있죠.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만 기억을 해도 반은 알고 있다. 공부를 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집도 매수를 할 수 있다. 정도 되니까 이 부분부터는 꼭 기억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또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1998년도부터 전세가율을 가지고 왔어요. 조금 전에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 그대로 표시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신 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3개월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값도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더 많이 떨어지는 시점을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은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이때 2013년 2013년 사이 이때 누가 봐도 빨간색 지표 빨간색 서울 매매지수가 바닥을 향해 구간별로 봤을 때 딱 바닥을 향해 딱 있는 거죠. 와 이때 집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럼 이때 시그널이 있었겠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어떤 지표가 있었길래 지금 최저점을 내가 미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매매 저점 기준에서 전세가율을 딱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 가다 보니까 2000년 정도에도 저점이 하나가 있죠. 이때는 과연 전세가율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줄을 쫙 거어볼게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합니다. 오 60%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해요. 거의 60%입니다. 60% 정도가 된다면 아 이게 저점 기준이야. 이 저점도 충분히 매매가 전세가가 둘 다 충분히 내려가고 조금 더 이제 저평가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그리고나 전세가가 슬금슬금 올라올 때 이때의 전세가율 60% 이 지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표가 됐을 때 아 여기가 저점일 수 있겠구나 저점이다는 아니요 저점일 수 있겠구나 한 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두 개를 더 그었어요. 50%대 그리고 그 위쪽으로 70%대를 그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요. 거래량 조금 늘어난다. 전세가율이 조금 올라간다. 이러면 나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요. 그런데 전세가율 50%에서 60% 될 때까지의 시간을 한번 봤어요. 1998년부터 99년까지 해서 2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2011년도 마찬가지죠. 2012년 해서 25개월 정도가 걸렸고 2013년, 2014년에도 60에서 70%까지 되는데 2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전세가율이 오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50% 되면 내가 진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내가 정말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50%랑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둔 50%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때는 내려가고 있는 50%잖아요. 이때는 올라가고 있는 50%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앞쪽에 1998년도부터 쟀을 때 중간에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지속해서 너무 급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내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공급 등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세가 하락의 폭이 낙폭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세가의 행방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세가가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매수 타임이라든지 내가 언제 이 아파트를 언제 집을 매수하면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먼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10% 올라가는데 약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정도 내가 원하는 지표가 60%다. 그러면 50% 정도 됐을 때 나한테 그래도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악착같이 한번 준비를 해서 한 번에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아보자. 한 번에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 이렇게 마음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는 것보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예측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세가율을 계속 본다든지 또 내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트래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알아보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오신 분들도 있겠죠.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짜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제 예측이 다 맞을지 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시나리오를 짜두면 제가 행동하는 데 좀 단순해지는 건 있어요. 이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면 돼. 이 시나리오로 가면 다르게 행동을 하면 돼. 이것만 정해주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좀 슬기롭게 잠시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전세 하락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눠봤어요. 하나는 내 집 마련 수요자 그리고 하나는 지금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주택자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수요자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현명한 전월세 선택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실거주 비용을 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월세로 사는 게 더 싼지 아니면 전세상 대출을 받아서 그 이사를 내는 게 더 싼지 이걸 항상 보면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좀 많이 있는 곳 지금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은 곳은 어떨까요? 전세값이 많이 내려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새집이 아니어도 돼요.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월세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임대사업자의 물건에 그런 아파트의 전세가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2년에 5%밖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임대사업자였다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를 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호객논호에서 임대사업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율을 보시고 아 여기가 좀 많네? 그러면 부동산에 가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혹시 임대사업자 전월세 물건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제가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또는 이걸 렌트홈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렌트홈 사이트에 가서 어디에 집이 임대사업자 물건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월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셋가율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전셋가율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셋가율이 50%일 때부터 60% 올려면 내가 좀 집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구나. 이걸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주택 잔해 갈아타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평형대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데 상급지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갈아타기를 하는데 상승장 때와 하락장 때의 갈아타기 전략이 다릅니다. 하락장 때는 장이 좋지 않잖아요. 이때는 내 집을 먼저 팔고 나서 매도를 하고 나서 내가 이사갈 집을 구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먼저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 내 집이 안 팔리게 되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상승장 때는 어떨까요? 이따 내 집을 먼저 팔려고 내놓으면 내 집을 팔리는 동안 집값이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행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주택자 분들은 갈아타기 전략 지금 안 팔린다 안 팔린다 라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금매 같은 경우는 팔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금매로 내 집을 팔고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상급지에서도 금매로 매수를 하고 이 방법이 유주택자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두 번째요. 전세가율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전세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가율이 오른다는 것은 매매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정부에서는 부양 정책을 펼칩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일시적 면제 이런 정책들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자들은 전세값이랑 매매값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들이나 아니면 이런 혜택들이 있을 때 그래 어차피 집값 많이 싸졌으니까 내 집 마련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5천 서울 기준으로 5천 건 정도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좀 더 활발히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 수요자분들을 관심단지를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눈여겨보세요. 전세가율이 50%다. 이러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정말 매일 가세요. 매일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매일 가면서 그 지역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잘 이사를 가가지고 내가 그만큼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그널을 볼 수 있다면 전세가율이 오르는 시그널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때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산을 쌓아야 되는 식입니다.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며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갈아타게 돼서 자산에 불리는 방법이 있겠죠. 또는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투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내가 잘하는 걸 뾰족하게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뾰족하게 정말 뾰족하게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로 내 자산을 쌓아가고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신다면 이 다음 상황에서 꼭 기회를 잡고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예측하기보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응을 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했던 과거에 했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최선의 선택으로 만드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에서 이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선택이 좋아진다면 이 선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에서 40점을 받았어요. 아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속상해 이러면서 계속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40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40점 받았던 거 잊혀집니다.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전세가율이 10% 정도 올라가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네요. 맞아요. 그래도 한 2년 정도 왜냐하면 물론 과거를 그대로 그대로 미래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확률이 있구나 라고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또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죠? 네 좋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세가가 아직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빌라 월세 사는 건 어떤가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새 빌라 때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근데 빌라 가격으로 아파트에 월세를 살 수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지금? 네 지금은. 저는 가급적이면 아파트에서 전월세를 거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빌라에서 꼭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럼 월세라면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월세라면 보증금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좀 피해 입을 수 있는 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진짜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나한테 리스크를 좀 적게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 월세가 더 싸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판단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가 워낙에 월세도 빠졌기 때문에 대신 물론 평형을 좀 더 줄인다던가 지역을 조금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예 배제하지 마시고 아파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꼭 들으셔가지고 그게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다른 데를 알아보시는 게 역시 역시 지난번에 이제 그렇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